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기준은 대부분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누가 누가 더 많은 돈을 낭비하는가 라는 그런 경진대회가 문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돈 낭비 경진대회가 열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예외다. 이젠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을 관통하는 법칙은 분명합니다. 개인의 인생사든 국가든 마찬가지입니다. 희소하고 귀한 것을 낭비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의 살림살입니다. 저성장은 불가피하다. 저출산도 불가피하다. 고령화도 불가피하다.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한 국가라면 그냥 내버려 두어도 국가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들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세 가지 조건을 다 구비한 한국과 같은 나라가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의 길로 들었으면 그것은 거의 100% 재정위기를 경험하고 경제위기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도 국채 발행으로 70조 9천억 순정액 기준입니다. 채권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다가 이 액수를 가지고 펑펑 써재킵니다. 이 액수는 2019년에 44조 5천억보다도 59.3%가 늘어난 그 액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매년 40조에서 70조 정도의 빚을 끌어다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끌어낸 70조는 대부분 다 선거용 돈입니다. 2020년도 예산규모 5,512조 3천억 가운데서 빚을 끌어다 쓰는 부분은 예산의 13.8%에 해당하는 70조 9천억입니다. 2019년도 예산규모 469조 6천억 가운데서 빚을 끌어다 쓴 부분은 9.5%인 44조 5천억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관리재정수지입니다. 한나라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판단하는 재정건선증을 판단한 가장 중요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가지고 보면 2020년은 기년비적인 해입니다. 2020년 정부 예산은 71조 5천억 정도의 적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관리재정수지보다 좀 좁은 정도의 국가재정적자를 나타내는 예를 들면 지금 도로는 국민연금과 같은 것을 포함한 그런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적립하는 돈을 모두 끌어모으면 적자 규모는 30조 5천억 정도 기록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2020년의 특별한 의미입니다. 훗날 경제사학자들은 한국의 2020년을 특별한 한해로 기록할 것입니다. 재정위기가 본격화되는 시작점에 해당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위기가 아닌 평화시에 평상시에 대규모 재정적자를 내는 첫 해가 바로 2020년입니다. 이 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경제위기가 아닌 평상시에 대규모 재정적자를 내는 첫 번째가 한국 역사상 2020년입니다.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보면 적자 규모는 좁은 의미입니다. 2020년도에 30조 1천억, 2021년도에 41조 3천억, 2022년도에 46조 1천억, 2023년도에 49조 6천억까지 적자가 발생합니다. 모두 다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넓은 의미의 한나라의 재정, 산림살의 건전도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를 보면 국내 총생산, 나라 규모에 비해 가지고 얼마나 높으냐 2019년에 마이너스 1.9%, 2020년도에 마이너스 3.6%, 2020년 3년도에 마이너스 3.9%입니다. 참고로 관리재정수지가 국내 총생산에 차지하는 적자 규모가 3%를 넘었을 때는 우리 역사에서 3번 있었습니다. 외환위기 시에 1998년도, 1999년도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00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위기 상황이 아니고 평화 시에 70조 원 정도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편성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채권시장에 돈을 조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먹고 마시고 쓰는 그 행위가 일어난 첫 해가 2020년입니다. 여기에다가 앞으로 정부는 항상 지출보다도 수입을 과소 추정하고 지출은 과대 추정하고 재정적자 폭은 정부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다가 베이비봄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정층에 접어들기 때문에 국민연금, 외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들이 계속 나가야 될 부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인 군인연금 부채 총액은 2018년 말에 939조 한 9천억 정도였는데 이것은 2017년에 비해 가지고 1년 만에 126조 원이 연금충당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2020년도에 국가가 지고 있는 연금충당 부채 액수는 1,10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오늘날 만성적인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라는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라는 나라가 1929년부터 1980년, 50년 동안 연평균 경제 숭장률이 5.2%였습니다. 세계 1등과 2등을 자랑하는 나라가 그리스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1981년도에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을 구현하는 그런 사회주의자가 등장합니다. 파판드레우 총리입니다. 파판드레우. 그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 경제성장률을 1.5%로 추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내 총생산에 차지하는 복지지출의 비중을 1980년도에 9.9%에서 1985년도에 단 5년도에 15.4%를 증가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총생산에 차지하는 국가 부채규모는 1980년도에 22.5%에서 1984년도에 40.1%를 거쳐가지고 1993년이 되면 100.3%가 됩니다. 국가는 급속히 망가집니다. 지출을 제대로 통제를 하지 못하면, 지출을 관리하지 못하면 오늘의 한국은 그리스와 아주 유사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닮았을까라는 그런 탄성이 나올 정도로 유사합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좌파 연립정권의 장기 집권이 지속되면, 한국은 전 세계인들에게 또 하나의 아주 흥미진지한 그런 연구사례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스가 걸었던 길이 곧바로 한국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